됐습니다. 여튼 뭐 많은 분들이 보고 싶으셨는지 문자가 터집니다. 이치현님께서 얼마만에 입한 상담손인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김지윤님께서는 오 유유유 오늘 드디어 코쿠님이 오시는군요. 기다렸어요. 뭐 이렇게 많이 반겨주시는데 그 와중에 또 윤재원님께서 코쿠님 4집 언제 나오나요? 4집 기다리다가 죽을 4집 될 것 같아요. 여튼 4집? 4집. 이제 믹스가 다 끝났고.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수정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거의 끝났고 좀 있으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라디오를 계속해서 참고 하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신곡을 발표하고 싶어서 한 건데 아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신곡이 좀 여러 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첫 번째 곡은 여기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한 20초도 못 나오지 않나요? 아 그럼요. 전주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주만 딱 나올 수 있어서. 두 번째 곡부터 여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 들어봤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5047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 고토에서 본 것은 코쿠님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헛것을 봤는지. 맞든 아니든 순간 백만 년 만에 설렜네요. 어제 고토 가셨어요? 그럼 백만 살이신가 봐요? 지금? 아니요. 고토는 무슨 집에만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요. 고토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상. 고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요즘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제. 혹시 지하철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아. 네. 네. 유사품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저도 그렇게 많은 DM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원재 씨나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핵.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기 힘든 용모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귀가 크신 분을 헷갈리지 않으셨나. 그렇죠. 귀가 솟아있는 사람들. 하여튼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후기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114열님께서. 저 몇 주 전 너튜브 보고 싶은데 아빠 폰이 열려있어서 볼까 말까 고민된다고 문자 보낸 적 있는 여고생인데요. 어제 실제로 아빠 잘 때 지문대서 폰을 뚫었어요. 너튜브 마음껏 봤습니다. 어제를 위해 그날은 그냥 자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신 코쿠님 감사합니다. 어. 혹시 다음에 뚫으시면. 뭐. 결제도 몇 번 하세요. 그냥. 아. 저 근데 진짜 그랬다가 엄청 크게 혼난 적 있어요. 그렇죠. 이왕 가는 거. 결제까지. 저는 5천원씩 막 만원씩 했는데 결국에 쌓여서 한 20만원. 어떤 거 결제하셨어요? 그때 당시. 저 그때 축구 게임 선수가 그 당시에 제가 메시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그래도 메시 치고 저렴한 가격에 사셨네요. 그렇죠. 20만원에. 20만원에 합의봤죠. 여튼 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